광희 씨! 2010년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는 광희입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어요, 성형돌! 네, 성형돌. 인기였고 많이 좋아졌죠, 인기였고. 너무 많이 알아봐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옷도 증정 많이 들어오고. 증정들여요. 협찬도 많이 되고. 증정. 3개월 전만 해도 사실 이런 거 꿈도 못 겠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못 알아보셨죠. 요즘 일부러 화장하고 다니고 그래요. 아, 일부러? CF도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요즘 또 CF가 세도합니다. 아, 예. 근데 아직 끝까지 못 가서 CF를 못 찍었는데. 끝까지 못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2명까지는 올라가는데. 네, 항상 마지막에 광고주분이. 화보 안 내리시더라고요. 광고주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광고주분 안녕하세요. 저 생각보다 CF 경험도 좀 있고, CF에 적합한 얼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아니, 2011년에는 사실 광희 씨한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일단 추가로 성형도 할 계획이 있나요? 아,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는 조금 인지도도 어느 정도 알렸고. 네. 고급스럽게 좀 하고자. 아, 웃음으로요? 머리도 염색했거든요, 조금 까맣고. 웃음이 너무 경박스럽다 그러니까. 네. 조금 남자답게 웃으려고. 예전에는 어떻게 웃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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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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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기자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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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배우 이하이 씨.